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75편 2절에서부터 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먼저 75편 1절에는 작은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저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에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 본문 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주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을 이 본문의 저자는 느꼈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고 그래서 주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약간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슬퍼 보인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선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슬픈 모습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힘들 때도 기쁩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기쁨이 회복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그대로 항상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을 느끼는 자의 마음속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도 성도들 중에 항상 이렇게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1절 중반에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습니다. 즉 주의 사랑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싶어져요. 오늘 본문의 전화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1절의 서론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핵심 내용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문의 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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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이 영화의 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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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그녀는 임신을 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도 힘들었고, 그래서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한나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갖는 여러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비롯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녀에게 큰 위로를, 온전한 위로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부가 잘못되고 있다. 이 아이들을 못 가지는 이 상황이, 아이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능력자이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 하나를 저에게 혹시라도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 자녀를 저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표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2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쇄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여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붐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한나는 오늘 이 기도문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시고 계신 속성, 그 완전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한 위로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히 표현합니다. 그녀가 온전히 표현한 거예요. 그녀가 온전히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고문을 주시지? 라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를 항상 갖고 살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든 슬픔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만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큰 슬픔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만은 한나도 마찬가지로 생각만을 묵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져버리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는 주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딱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그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모르실 수도 있으니 내가 디테일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감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시는지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저렇게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ân бы 하십시오です. 그리고 그녀한테ların, 정말 사랑을 지지 못하며 하나님은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정말 사랑을 지지 못하고 그분은 내 애 won의 그는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은 내 아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건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먼저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거기에다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다 보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기도 속에는 믿음 없는 기도가 참 많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절을 보면,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만큼 선하시고 완전한 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3절, 그러므로 심히, 교만한 말들, 불필요한 말들을 다 더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요.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요다. 그분은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에 충분히 고통스러워 할 수 있었지만,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녀가 드린 기도 속에는 믿음 없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그녀는 이제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과거에 자신이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많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모든 일, 범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함과 지혜로움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자체의 속성을 놓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녀는 모든 자신의 소망을,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끝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따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과거에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딸이었는데, 그 딸이 이렇게 변하여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내가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누가 보금 1장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어느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몸인데, 내가 벌써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던 그 상황을 감히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감히 요셉하고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마리아는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찾아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리아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린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누군가하고는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의 사촌 엘리세벳도 임신하여 나이가 들었는데 감히 임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줬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마리아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세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세벳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룰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문에 나왔던 이야기와 똑같 동일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마리아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48절에 마리아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48절에 마리아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마리아에게도 뭔가 삶 속에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룰하심을 그녀는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국룰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 마리아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도 이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국룰하심을 체험했나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결과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다시 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깊이 임하셔서 그들의 내면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삶 속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사면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상황과 상관없는 큰 위로가 임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정제감을 갖다 줍니다. 아,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로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줍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한 반응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네, 알아요.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감사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감사함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모든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 귀 기울이겠다는 그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75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기도도 마리아의 기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도분들은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제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태도로 살 때 저는 결과적으로 항상 낙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제 마음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깊숙한 생각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율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제 속에 있는 쓴뿌리, 제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온전히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들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ên gel 45미uckerk 거룩 입니다. meiner'T 지게, 저는 모두의 이름으로 기뻐 tuna 조금 leave 0,012203 ände 제가еру까지 우리는 소유 19분만을łącz battle mata 감 geschrieben. 즉, Señor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indu Schulen